정말 말도 안 되게 크게 발렸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그렇지 그렇지 어쨌든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는 게 현상 유지만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해도 해야죠 어쩔 수가 없죠 잭스가 3일차 사러 갔는데 저도 뒤지지 않으려면 탐사 가야겠죠 아 지금 코르킹 완전 지금 상황파 끝! 딱 고문관 발견 그게 바로 너거든요 12지방이래 고문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너거든 12지방이래 밥 보내는 지금? 아유 우리 잭슨님 노란 칼 가지고 오셨네 아 무서워 여긴 뭐 끝났죠 무섭다고 상황파가 끝이에요 여기는 이제 상황이 끝났어 상황이 끝났어 어머머 점프하시려고 그러지마 어 그러지마세요 아저씨 아저씨 그러시면 안돼요 뭐 오픈이 풀어주려고 하는데 네 이게 풀리맨 라인이 아니죠 그래서 그 옆에 선수의 명언이 있잖아요 아 저 목표 선수의 명언이 있잖아요 망한 라인은 가지마라 망한 라인은 가지마라 가지마라 와드 안 망한 라인은 가지마라 그렇죠 제 라인이에요 지금 아 딱이네 와드도 못 받고 망한 라인도 망했어요 저거는 아예 타워를 어떻게 지켜야되나 지켜야죠 일단 잭스가 씨앗이 사라지면 안되니까 네 잭스가 흥했잖아요 하다못해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 이거는 어떻게든 시간 벌어야죠 이렇게 뭐 자랑의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수고하십니다 봐서 봐요 타워밀려서 잭스가 바텀 갔잖아요 이 게임 끝났어요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도답인 건 아니지만 내가 도답인 건 아니지만 내가 도답인 건 아니지만 달인의 저력이라 아따 아 아프다 아프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요즘 성장에서 빨리 가서 생성공의 좀 해줘야 되는데 어 날아오르랏 오 잡았어 에이 싸움의 기술은 제가 앞섭니다 비록 제가 초반에 쐈지만 상황을 캐치하는 경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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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전라인 1차 다 밀었네. 이겼어! 야! 내가 이겼다! 야! 이겼어! 네. 잭스는 턴 함부로 쓰지 않는 걸로. 이게 또 궁 데미지가 있어가지고. 3대기에 무시 못하거든요. 아마 잭스 하시는 분이 잭스 10바나의 궁 데미지를 계산 못하신 것 같은데. 그렇게는 왜 저래요. 상황파가 끝! 어! 땡겨 땡겨! 질러버리는 거지. 다 죽여버리는 거죠, 그냥? 다 죽여! 아! 가는 거야! 응! 가는 거지, 그냥. 어, 잭스가 스프릿 푸치에 마음먹은 것 같아요. 흔나 죽이고. 아, 내가 믿는 게 어쩔 수 없다. 뭐, 진짜로 믿었으니까 우리도. 문제는 여기겠죠? 타워채가 얼마 안 남았는데. 앞에서 막아야지. 이제는 약간 잭스도 지렸지. 네. 지금 아마 싸우면 잭스가 이길 텐데. 지렸어요, 지금. 아, 이게 타블뷰가 여의치가 않네. 제가 볼 때는 싸우면 잭스가 이길 것 같아요. 이번엔... 이번엔 다르다. 왜냐면 점화가 없어가지고 흔나서 저 차는 피량도 무시 못할 거라서 이번엔 잭스가 이겨요. 하지만 그걸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한번 집인자의 신 상태는 다르다는 거죠. 그렇지. 불 건데 어디 간 거지? 아, 여기 없구나. 믿어 막아주죠. 음... 그렇게도 어차피 대충 어느 정도 풀렸나 보네요. 네. 꽤 바쁘잖아요, 지금. 엇? 이곳으로... 바톱 두 명 갔으니까 우리 이거 버티기만 하면 돼요. 가지만 콜키가 올라오고 있어요. 네. 나대지 말고 버티긴 쪽으로. 뗄새는 있나요? 뭐야, 이거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이거는 궁 날린 거예요. 그렇죠. 뭐 때문에? 글쎄요. 자유다수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? 그러게요. 저도 무생. 어쨌든 지금 뭐 합류 타이밍 덕에 미드 2차는 지켰고 엄청 밀릴 타이밍이 아니긴 했지만 온 덕분에 블루도 타이밍이 맞게 갔고 아, 이거 뭐 할 만큼 하고 있어요, 지금은. 정말 딱 1인분만 하고 있네요. 쓰레기가 될뻔했지만 어떻게 쓰레기 바닥도 잘 커가지고 쓰레기도 영향을 줄이면 주니까 그렇죠. 네, 이거 밀리겠네. 안 밀리나? 안 밀리겠다. 뛰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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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나야, 나랑께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, 무비. 야, 싸지마. 어. 쟤 나마 세다고. 네. 도와주자. 음. 어, 근데. 폐기가 있네요. 저기. 쏘아 하시는 분이? 근데 여기는 약간 지찾이 남비에요. 그쪽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. 네. 말 그대로 2대1이나 폐기 부리는 거지. 약간 시간남비가 와서. 지금 다른 라인 봐주는게 좋아요. 어차피 여기는 별일이 안 생겨요. 서로 탱키하기 때문에 큰일이 안 생길 거예요. 제가 미친 척하고 싸우는 게 아니어서 일단 저만으로 돌아왔고 백단의 스쿨닉스에 쏘나가 있었으니까 쏘나가 있다 판단하고 바로 빠져주네요 여기도 역시 상대도 다이아라는 거죠 그렇죠 뭐 못하는 건 여기 진압겠죠 그렇지 나 같은 분도 여기 있는데 아 오늘 3번호 자학잼인가요? 아 저는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되었죠 지금 전방 탑솔방향 고문관 발견 세판 다행할 수 없어요 사람이 3번호는 망했을 때 대첩법 정도 되겠네요 나대지 말라 멘탈 잡고 천천히 해요 망했을 때는 천천히 급하게 합격 없거든 엄마야 너무 깜짝이야 허우 놀래라 막 돌아가야겠다 저랑 혼자 날 일은 없다 나대지 말라 이거 우리가 미드에 니다리가 있으니까 창던리 여자가 창 잘 던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성삼보소 포킹을 시작하면 위대해지니까 이게 막아야겠네 배고프다 이거 빨리 밀어봤자 좋을 게 없어요 무난히 제빨 중에 조용히 챠자를 사라지면 안 되니까 보챌 받어 여기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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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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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 쉬바쉬바 이리와 음식기 파괴되었어 그리고 리프어택 잣 히앗 핫 퓨 퐈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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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오면 어떡하죠 이거 에이 다 뺐네 그래도 아 그래 뺄거 다 뺐어 이런건 탐이죠 응 야 근데 잭스가 진짜 지금 템만 봐도 아파 보이는 템인데 시바나 세다 단단하죠 크고 단단한 용이 바로 시바나죠 그렇습니다 밀붓쎄겠다 바타면 잭스가 갈 수도 있겠네요 용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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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용녀 아 용녀 아 용녀 아 용녀 아 용녀 용녀 그리고 우리는 다 죽여버리죠 그냥 오 이걸로 가요? 진짜 레알? 다 죽여버립니다 이걸로 김레알? 갑니다 아 이러도 되는거야? 다 죽여버리지 그냥 이걸로 진짜로? 응 이거 좋은 빈데요 생각보다 그래요? 어 우왕 창력 발사 또 발사 또 발사 뭐해 아이고 같이 있었는데 베인한테 또 뭐했죠 불 끄고 어 랍 나쿤 아 카펜이 불 끄고 참나 했잖아요 에이유야이이었는데 응 불만 끄었어요 그니까 배우가 혼자 놔서 그니까 없는 자의 소품이죠 아 근데 혼자여도 가능하니깐요 그냥 질문이 올라왔는데 태양부꾼방도 해도 망안이 붙습니다 그렇죠 와 와우 포킹해줄이 확실히 진짜 유리화되네요 리드를 닳arent 이의 존재 이유가 정확히 딱 보여지는 사교의 한 부분 시작이요 어 지금 미끼뿌리기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? 갈 데가 없더라고 들어오셨는데? 갈 데가 없어서 아니 아무리 갈 데가 없어도 그렇지 그 수많은 곳에서 소원 사육 거고 넓고 넓은데 왜 하필이면 그 동그라미 안으로? 양식되고 싶었던 거야? 사육 당하고 싶었던 거야? 가끔은 저 미끼도 이제 뭔가 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아이 그건 그래 그거 그래 사실 이게 떡밥을 막 던지는데 아무도 안 불면 재미가 없거든 에이 가끔은 융려가서 물어주고 그래야지 그럼요 게임이 이게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게임이 그니까 이게 좀 탱키하게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누군가 팀원이 이제 이렇게 해서 몇 번 더 치잖아? 시바랑 어디에 딱 들어갔다가 이렇게 막 녹잖아? 에헤이! 펜 누르고 나온다고 에헤이 설마! 야 융려! 융려 전현무야 이거 나온다고 에헤이 설마 그러겠어 가능성 있다니까 에헤이 안 그럴 거예요 어! 있다니까 안 그러지 야! 내려놔 음 넣어도 넣어도 내려놔 그거 어어 돌아가야지 어우! 깜짝이야! 어머! 너무 아파요 지리겠는데 이거 딜 그냥 어머 어디 갔어 어머! 가지대로 죽겠어요 베스가 와드가 있으면 이거는 하아 맙소사 이거 너무 오래 버텼어 갔네요 그냥 나도 이거 궁이 없어가지고 그니까 힘이 없다고 어이씨 아이고 그냥 돌폭 올렸을 때 빨리 빼지 음 색상 얼마나 셀지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응 내가 쏠키 땄으니까 백한 줄 알았나 봐 응 다펴내기 전에 이것이 너와 나의 차이라곤 음 음 아이 집에 갔다 가야지 마 여기 누가 봐 리신이 레드카정 하고 있어 다 줘야 될 때 다 줘 가도 못 이겨야 될 때네 피스 정말 잘한다 다 줘 그냥 이거 팔면 어? 다 미안해 기다려야지 좀 기다리면 되죠 뭐 음 좀 기다려요 형사는 너무 빨리빨리 할게 맞는데 천천히 만만디를 좀 들어가면서 그럼 그럼 만만디 만만디 하면 또 퍼즈 음 아이 너무 만만디 있어 걔네들은 근데 우리 유리한 게 안 있어요 미더 디달리가 응 던지는 거 한 번만 받아먹으면 네네 무조건 이겨요 피지가 좀 세게 정말 세네요 저게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안전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게임은 음 상대방의 게임은 뭐 끝내게 해요 뭐 갑자기 궁도 있고 다 했는데 어 끝났어 너 이리 와 이 녀석 태세병 아니죠 이럴 때 어디로 갔지 저기 있네요 응 어 니랄리가 온다고 합니다 얘 와도 있나 찍겠지 일로 그렇지 끝났어 그냥 끝났네 와 물 한 번 보고 이거 끝났네 아우 닌트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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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이 못 드시면 내가 먹어 어 어 지켜 혼자 막혔다 아유 아유 근데 베인 바텀이라 이거 시간 잘 끔 다 이기는데 봐봐 여기 코르트 왔어 다 죽여 이겼어 이거는 이겼어 이거는 아닌가 어 그렇지 이건 이겼어 베인 바텀이었어 이건 이기지 이거 게임 끝이다 그래 베인 이제 드래곤이야 와 그래 이건 이긴 싸움이야 확실 와 베인이 바텀이었어 와 좋은 맵 리딩이다 친구들 진짜로 음 아주 좋았어요 깔끔하구만 아 내가 지금 너랑 계속 헛소리만 하고 있어가지고 깜빡했는데 여기 참 다이아 1위치 아 그러게요 응 다 이렇게 잘한 게 당연한 거잖아 그러게 나는 왜 이러지 근데 너도 잘했죠 그런가 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못한 것만 났지 뭐 어 대박 헐 대박 젝스 뛰어가서 위험한 타이밍이었는데 이 젝스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대박 대박 헐 대박 대박 대박이네 그냥 어쨌든 약간 상황 팽팽하긴 해요 네 응 이게 그 일할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끝나긴 쉽지 않아요 상대가 게임 끝나는 건 금방인데 우리는 시간 끄는 거 진짜 쉬워요 음 뭔가 좀 먹고도다가 일들레이스는 어쨌든 이제 그러면 탱키한 쪽으로 갈 거죠 네 저는 노덕 쓰레기니까 음 만약에 노덕 쓰레기 아니었으면 네 정말 막 이렇게 막 마관 쪽 딜로 막 갔을 거예요? 모랑도 가고 난리 났죠 그냥 아 난리 부르스? 아 그냥 추는 거지 그냥 음 오와 나왔어 그것이 나왔어 음 란드위네 예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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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옹 선풍기 아 예 아저씨 맥주 평환되는 것처럼 뛰어네 다행이네 어쨌든 부시만 깎고 끝났네 예초기로 어 웅웅웅 추석이니까 추석이 지났죠 벌초 한 번 벌초 한번 해야지 아 조심해야 돼요 베일 수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음 노트너 템이 뭐지 노트너요? 음 어 핸딱게 말랑말랑한 템이 아닌데 야마자 공둑이 하나의 탱탱 같네요 그정도는 뭐 어머 드래곤 용료 앞에서 어 한번 어둡해 주세요 헐 대박이야 야 이거 베인한테가 들어갔어 크리스도가 좋냐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죽었다 어? 그렇게 살아버렸어? 이게 살았어? 아 얘 집량이 다 살아가지고 이거 아 근데 이따 베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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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 어떡해 하아 이게 속상하네 도망가야겠다 저 따라 맡아요 불길을 그냥 사뿐히 지나받고 하는거지 하지만 끝났어 아 란두인이 있었네 나 그 아니 나 얘기했잖아 사장님이 부적이야 직원이 사장님 따라가야지 아 란두인이 있었네 응 맞아? 아 란두인은 근데 기본적으로 좋아 완전 좋다 방어웨어의 어 실력에 아 자이라 궁이 너무 좋았다 자이라가 매번 궁이 되게 좋은 것 같아 한번 상상해보면 아 인어의 억제잇까지구나 이거 컷다잉 아 너무 컷다잉 아 이거 컷다잉 아 이거 딜라인을 봐야되나 딜라인을 봐야되나 모르겠네 딜라인이라는게 맞지않나? 딜라인은 베인이라 물이 좀 쉽지 않아가지고 아 그럼 그래요 야 잭스도 너무 아파서 바로는 갈까? 네베론? 네베론? 아니 뭐 용렬하면 뭐 아 근데 이거 동적상자랑의 비밀인데 욕먹으면 아 이거 아이고 아아아아 어머어머 너무 아프다아 한타버소 헐 어머? 이거 안되겠네요 진드 실버홀트... 아니 저 뭐야 반대가 될 수도있겠는데 이거 오히려 이건 진드 이건 진짜 좀 위험하다 음... 더론을 가진 않네요 이건 좀 많이 힘들어보이네요 음... 졌어? 에이 아직 졌어? 에이 던져 그냥 졌어 왜 던져? 에이 다음거 뭐갈건데 설마 어비셜? 아니요 어비셜? 괜찮은데? 아니 잠깐 가만있어 뭐갈건데 원래 뭐갈라 그랬어? 어 어비셜? 아 비싸지갈라 그랬나? 어비셜 괜찮은데? 응 어비셜 응 어 가죠? 응 가자 죽이지 뭐 베인 그냥 죽여버리는거지 죽여 응 어비셜 괜찮네 좋은 아이디어예요 어이 응 어 어쨌든 도움이 됐다니 감사 뭐지? 아 일단 잭스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잭스 잡고 어머 쟤좀 봐 아 이게 조합이 이게 루커가 포킹 챔피언이야 잭스 잡기는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냥 아예 포킹 챔피언으로 갔어야 되는건데 쟤 불렀어 압텀굴이야 아 진짜 아 진짜 어휴 어우 나도 에이 에이 짧아 짧아 아예 단군이야 에이 스크린 단군이네 에이 에이 우유 많이 먹을걸 에이 그니까 밀어넣고 포킹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? 그니까 밀달려 코르키라서 밀어 넣어 지지가 않네 지금 어 옆에 누가 있어 가페농에게 오잉 씹었어 어 저기 그냥 혼자 빠져있잖아 어 여기서 이렇게 되면 피즈 아 너무 아프다 피즈 잡았으니까 헐 헐 어 피즈 못 잡았다 어 오케 아 근데 크리센트가 아니면 이러면 이긴 짐 나 저항하렸네 죽자 그래그래그래 죽였잖아요 이겼어 이겼어 일단 우리는 니달링을 달았거든 이긴 이겼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네 지금 그 비키뿌리기를 실드로 스펠셀드 한거야? 아 안일걸요 그냥 처가진거 같은데 막을 피주고 불하칠거 같은데 꼽아봤잖아 아니 부위도 판독 안돼 이따가 컨텐츠샵에서 거짓말하는거 같은데 이거 근데 아까 막 우탄 큰일 났다 했는데 하아 막았다고? 하아 아 쓰러웠다고 하죠 뭐 아 이거 업적하면 안될거 같아요 가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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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키에 가자 라디오는 또 안켰어? 내가 얘기했잖아 부적 안켰나? 사장님의 부적 오 나 멘탈 나갈거같아 여기 현지가 너무 빨라요 여기는 공기가 흐르고 있어요 여기 어떤 공기가? 역병이 흐르고 있어요 역병? 동구역병지대 여기 희망의 빛이 예배하기 생각이 나네요 아 켰어요? 켰어? 아 아 나 자신도 못 믿는 아 이런 극치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네요 켰다고 합니다 아 제가 못 믿겠어요 가엠가서? 이건 역병지대는 기도를 좀 해줘야 돼요 예배당 열심히 가져야 되거든요 응 나 가엠가서 죽어야지 어 근데 용상태로 죽으면 용상태로 일어나나? 어? 실험? 어? 미소진으로 공상태로 일어나나? 사람으로 일어나나? 미소진 아니에요? 궁금한데? 근데 그냥 시간이 만약에 지났으면 사람? 그럴 것 같아요 어? 궁금하네 진짜 아 시화가 없어 어우 피저수 진짜 무섭다 진흥용약도 먹었네 어 얘네 물러온다 얘네 물러온다 으으 으으 인신아암 안돼 도망쳐 안돼 오 오 어 발키리 억제비가 곧 재생성이 있으라 어우 억제기 일단 재생성 타이밍 됐고, 라인이 안 좋아요. 응. 밑에서 이렇게 농성화하고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닌데? 아 참, 참. 기조나 탈진이 없을 텐데 아까 써버려가지고. 어떻게 해야 되냐? 이런 걸 내가... 대치상황은 완전 모르겠어가지고. 이건 스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무조건. 우리가 스펠 전화 좀 더 높은 편이라서. 응. 탑하고 바텀... 어떻게, 정리에 아무 일씩은 안 하나요. 탑방해진다. 이거 3명 빠진 거야, 이거? 우와.. 아 그렇게 실제로 보인다... 야! 애들 간다! 간다고, 애들! 어머, 어떡해. 간다고! 이미 동족을 죽이고 있다고요.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!! 하지만 아 여기서 일단 어라한도 켰구요 아 하지만 자 이라의 준비 끼려 하.. 어렵다 알겠어 척 까불킥 에이.. 거의 바탕이 너무 오래 졌어요 쯧 베인은 너무 잘 지켜주고 펜슨을 잘하네 졌어 펜슨도 되게 좋았는데 에이 그때 묶어들어서 바로 스튜렛다며 에이 이건 지는 게임이지 뭐 라인이 안좋았는데 뭐 애초에 주도권 딱 진대봤어요 라인이 안좋아서 얘네가 우선 잘한거지 봤던 갓사이드 어차피 우리도 에이 근데 이게 가페농이 어떻게 보면 배려해줄거야 곧 엄청난 대박이다리고 있거든 아 그렇죠 빨리 빨리 끝내야지 심리 맞춰야죠 그럼 정확하게 가페농이 저희 또 이번에 준비된 정말 엄청난 FPS계의 대왕빡빡이 네 온상민 해설편 킬링캠프가 준비가 또 돼있거든요 여태 딜 좀 보자 보여달라니까 보여줘야지 딜량 딜량을 보자 괜찮은데? 많이 했는데? 이달리보다 더 낫네? 마바필이랑 물리팩 좀 해봐봐 이달리가 주 챔피언이 이달리가 아닌가 보네 이거 봐야 마듬이 훨씬 많아요 정말 그렇구나 마듬이 훨씬 많아요 훨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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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거 가는게 맞긴 맞네요 네 마바한테면 좋아요 이 정도 차이일거라고는 훨씬 많죠 보시면 이제 왜그러냐면은 평타를 쳐도 2스킬 맞춰면 콕들이니까 2스킬에 그 퍼덴 죽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퍼덴이 마대면 들어가거든요 그렇구나 어쩔 수가 없죠 이거는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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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잘하는 게임은 지고 싸는 게임도 지네 에이 멀가게 말하면 지치네 1승 2패야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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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הר 아까 에이 에이 ừa 조 이어 와 대단하다.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. 어그로를 무야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. 평소에 많이 물려봤구만 이거 왔을까. 툰만 나오면 저 얘기해가지고. 그럼 알겠습니다. 이제 마무리 하시죠. 교육방송 같은 교육방송은 아니었지만, 나름대로 일부마다 포인트가 있었어요. 내가 캐리해야 되는 포지션이면 포지션인 거 인식해라. 일부는 그랬고. 왜냐하면 스웨인이 어쩔 수 없는 캐리하는 포지션이었고, 원틀이 많이 쓰니까 힘든 게임이었다. 그 정도면 포인트를 집어주는 거였고. 이 경기는 소나로 타는 법. 흔들지 말고 타. 타야죠. 잘 탔어요. 그리고 3부 5는 쉬바다로 내가 쓰레기면 나대지 말고, 아파트 옥상에서 내오는 음식물 쓰레기 받아 먹어서. 아 그렇죠. 이렇게 커야 돼요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아무튼 오늘 다 1, 2, 3부 모두 아주 알찬. 네 알찬해요. 배움이 있었네요. 자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, 잠시 이어서 곧바로 온상민 해설 편 킬링캠프 시즌4 첫 번째 방송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사하셈. 다음 주에 뵙죠. 안녕. 그냥 이빨 보여준다고? Farmу. 창작 by 10분 후 용을 피하면